함께 경선을 했던 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어제 선대위 합류 조건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이준석 대표가 가면 토론회라는 토론회 나간 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셔서 폐지됐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당도 까고 저당도 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오늘 1부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우리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출연했던 시사예능 프로그램 가면 토론회를 비판했죠. 정치의 중립성을 해치는 시사풍자다. 이당 저당 다 까야지 왜 안철수만 까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답을 들어보고요. 그 외에도 어젯밤 윤석열 홍준표 비공개 회동 그 결과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비공개로 만나셨다면서요.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홍준표 대표가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고. 그것을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 공개된 내용은 홍준표 대표가 청년의 꿈이라는 본인이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밝힌 내용 정도지만은 꽤 많은 다양한 대화가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시간 반이나 만나셨어요? 그렇죠. 일단 홍준표 의원이 회동 후에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째 두 가지 선대위 합류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 그러면 합류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있었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하신 국정운영 능력 담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조치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는 안 밝히셨잖아요. 맞아요. 궁금했어요. 거기에 관한 내용을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될 테고 두 번째는 그냥 대국민 메시지죠. 나 이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글 때문에 첫 번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마 폭넓게 인사를 쓰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우리 후보에게 조언했을 거로 예상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더 구체적인 대화가 두 시간 반 동안 오가지 않았을까.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 항목. 처가빌이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이거야 사실 원론적인 거니까 선언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걸 테고. 바로 첫 번째 것.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가 더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은 못하셨겠군요. 고민을 좀 하야 되는 문제니까. 아마 이게 이제 소위 보통 세력 간의 연대나 아니면 합류 과정으로 있는 제가 예전에 속값이라고도 표현했던. 홍준표 대표의 합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후보가.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번에 선거 참여하면서 그때 연습문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얼마나 참 자신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인사하는 거를 요구조건을 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자기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이 대표님.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홍준표 의원은 그럼 선대위 합류 상임고문으로서의 합류 조건으로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아까 속값이란 비유 이건 김종일 위원장 얘기할 때 하셨던 그 비유잖아요. 속값을 좀 높게 쳐달라라는 요구를 하셨군요. 저도 구체적 내용을 뭘 제시했고 어떻게 그걸 후보 받아들였는지는 전해드린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진짜 서로 사심 없이 나중에 돕는 상황을 만들려면 초기에 사심은 다 털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근로계약서는 자 계약서 쓰고 해야지 나중에 탈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홍준표 대표도 워낙 정치적으로 이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제안을 하거나 꼭 이게 어떻게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홍준표 의원의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잖아요. 당내. 저도 그걸 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국정의 안정을 꾀하는 인사라고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봤을 때 본인과 오랜 인연을 맺었다는 인사라기보다는 국민 시각에 봤을 때 저 정도면 탕평인사이고 굉장히 훌륭한 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했을 거라 봅니다마는 저도 아까 봤을 때 제가 cctv가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에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사람들은 같이 국정 운영해야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추천했을 것이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추천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실 테니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를 하시진 않았을 테고 고민을 하시겠군요.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존재라는 것이 어쨌든 원팀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표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원래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손대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본인들이 좀 위기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최근에 우리 후보의 지지세라든지 아니면 선거 캠페인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립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후보가 또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조건 있잖아요.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라는 거. 이거 뭐 처가 비리 엄단.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 싶지만 또 그걸 기자회견으로 막 선언을 한다는 건 또 다른 결심인데 그거는 바로 오케이가 되신 거예요? 전혀 그것도 파악된 바 없지만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합류하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의 공격이 오고 아니면 거기에서 후보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이제 본인의 역할로 이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기여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걸어놓으신 게 아닌가. 선언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가? 저는 선언을 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지금 지난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도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이제 반응하고 있고 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 제작진 측이 알려왔던 것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기조보다 후보가 더 낮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천명하자면은 뭐 나중에 무조건 수사받을 게 있으면 수사받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입장은 후보도 과거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이중자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어떤 정책 선언의 의미로 하고 이런 것은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쟁점은 전자지만은 후보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후자에 대한 부분 아닐까. 나 이미 하고 있다. 또는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제 그럼 그 회동이 원팀으로 가기 위한 당연히 가기 위한 수순 이런 건 아니었네요. 그렇게 막 분위기가 완전 화기에 100% 공감 이런 건 아니었네요. 저도 그냥 몇 명의 인사들에게 전해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살짝은 이제 긴장이 흐른 그런 대화였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주말 사이에. 네. 이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조금 전 저희 코너 나오셨던 분도 AI랑 목소리가 좀 비슷하긴 하시던데 아무튼 마라탕 가면 쓰고 출연하셨던 논개구로 출연하셨던 그 프로그램 가면 토론회. 이준석 대표셨어요. 재미있는 포맷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2회 만에 폐지가 됐어요. 안철수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 죽어도 자기 손해보고는 못 베기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인터넷에서 자기 좀 공격당했다고 가서 제가 앤비아바탑니까 그랬다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거잖아요. 그거 비슷한 건데. 그 가면 토론회라는 방송의 포맷을 보면요. 1회차 2회차까지 방송이 됐거든요. 2회차에 안철수 대표의 특징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회차 때는 주제가 김건희 씨였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는 것이 토론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2회차에서 왜 나 공격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뉴스쇼 나와서 맨날 하는 말보다 훨씬 약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안철수 후보 여기 출연하셔서 하신 얘기는 정치 풍자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이당도 까고 저당도 까야 되는데 가장 위협적인 당대표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또 거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그러시던데요. 1회차는 주제가 김건희였다니까요. 2회차는 주제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말로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아직도 그 옹졸한 마음 못 버리셨다. 그렇게 보세요. 정치 이쯤 하셨으면 TV토론 주제나 어디에 본인 이름이 올라오는 것 정도는 오히려 즐기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씩 방송 쫓아다니면서 내가 손에 입었다 이런 얘기하시고 거기다 완전 망상 아닙니까. 이준석이 안철수 비판할 곳이 없어 가지고 가면을 쓰고 안철수 비판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갔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죠. 그거는. 안철수라는 존재가 무섭고 신경 쓰이고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제 그러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 이러시면 두 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분이긴 한데. 어제도 보세요. 어제도 김현정 뉴스조 나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를 또 비판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는 거는 하나도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아시카이도 나 때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정치하고 계시니까 옹졸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셨길래 오늘 좀 반론 기회를 좀 드렸고. 데이터 두 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하나는 뉴스피의 여론조사고 하나는 머니투데이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뉴스피 건은 1월 17일 1008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재명 35.8 윤석열 44.4 안철수 9.5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러비 한 조사입니다. 이건 날짜가 언제인가요. 이건 조사 날짜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것은 윤석열 36.1 이재명 34.9 안철수 14.5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그러면 일요일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 후에 조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원래 이번에 선거 활동 다 시작하면서 활동하고 나면 설 전까지 ARS 조사에서는 7% 8% 격차를 가질 것 같고 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수치가 실제 그게 근접한 것이죠.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실현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후보가 원래 가져갔던 2030 지지층이 당내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다소 안철수 대표에게 이전됐던 것이 돌아오면서 저런 수치가 아주 한동안 고착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 녹취록 방송은 별로 영향을 안 줬다고 보세요. 녹취록 방송이라는 것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풍이. 그리고 우리가 사석에서의 대화냐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냐에 따라서 대중의 평가가 갈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다수가 아마 사적인 대화로 판단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기자인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언론인이라 하더라도 저도 언론인들과 교류하면서 인터뷰할 때와 그리고 사석에서 형동생 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정치인들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앞으로 저런 사적인 대화가 다 보도의 대상이 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사적인 대화가 있을 때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문제될 발언들이 없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투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억 줄 테니까 와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진이 계속 있거든요. 저는 미투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소 지탄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가 이야기하는 2차 가해의 목적이나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저는 인식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런 입장이 널리 퍼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보도를 통해서 이게 알려진 것이지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어떤 널리 퍼뜨리려는 공연성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한 자체가 2차 가해다? 저는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어쨌든 본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그럼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이냐 아니면 이것을 또 공연이 알린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또 따로 토론하자면 좀 토론이 길어질 테니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지난주가 끝이 아닙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2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어제 신청하셨네요.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기준이라면 이것도 방송해라. 일부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기조에는 항상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사적인 대화이거나 아니면 보도했을 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알 권리에 보탬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하고 보도하라는 취지일 텐데 저는 사실 후보자의 배우자의 발언 중에 상당수는 만약 영부인이 그랬다면 다른 문제죠.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의 발언 중에 상당수는 사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되는 내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서 서울 소리 이명수 기자를 영입하려고 했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대선 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후보 시절의 경선 과정에서는 가족들이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선거 운동원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예비후보 과정에서는. 사무장 하나 정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상당 부분의 역할을 담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좀 나섰던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난 도사랑 얘기한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 날 나온 세계일보의 건진법사 단독 보도하고 맞물리면서 진짜로 김건희 씨가 사주 도사 이런 주술적인 걸 좋아하고 그게 지금 캠프에까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은 이런 의심들이 의혹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건진법사라는 분을 보통 캠프에 종교인이냐 이런 분이 아니면 종교와 관계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갈 때 제가 건진법사입니다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 없어요. 보통은 본인의 다른 전문성이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억측이 있지만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로는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윤핵관 한 분의 추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오해받을 사안이 아니고 아, 그럼 김건희 씨랑 모르는 사이셨어요? 원래? 전혀 그분이 추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아, 알긴 알았는데 추천은 아니란 겁니까? 알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추천한 인사는 명확하게 모 핵심 관계자 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럼 거기 들어와서 한 역할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건 맞아요? 이런 거죠.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선거에는 무수히 많은 조직이 있고 제가 하태경 의원이 젠더 게임특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게임특위만 받게 된 게 저희도 모르고 있던 젠더 관련 조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중복 조직이 생길 거하고 저희가 그럼 게임특위로 조정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본부도 어떤 업무를 담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여쭐게요. 김건희 씨가 사주, 무속, 도사 이런 주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긴 하세요? 저는 제가 만났을 땐 전혀 그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주, 운세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일간지 중에서도 창간 때부터 운세를 한 번도 싣지 않은 곳은 한겨레신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경향신문이 게재하다가 중단했고 대부분의 일간지는 아주 목 좋은 곳에 운세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관심이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 그 정도의 관심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선 후보 나오신 분 중에 진짜 조상의 묘짜리를 다시 쓰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가 그런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무속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입니다. 10년 전에 형님 부부와 나눈 통화 내용 욕설이 담긴 파일 160분짜리가 장영아 변호사에서 공개가 됐는데 혹시 이 대표님도 들으셨어요? 저는 애초에 그런 어떤 사생활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제가 저희에게 누가 내용을 전해주면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제가 찾아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가족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그 단순한 녹취파에만 들어가지고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과하다 이런 지적은 이재명 후보의 자질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나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를 저희가 대선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저는 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유권자로 투표할 때는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것도 김건희 씨 녹취록과 똑같은 분량으로 공중파에 틀어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저는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판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개하되 단순히 가족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는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영화 변호사가 개인 책임하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당 차원에서는 과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적통화 김건희 씨 것도 사적통화 이것도 사적통화 둘 다 좀 비슷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더라도요. 저쪽이 너무하면 당대표는 이는 뭔데 이걸 옹호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발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